흰눈이 펄펄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하하 내가 미쳤나봐요 노래도 훔친데 괜히 망친살 그래도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구리 수산시장 내부 전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수산물이 가득한 시장이죠 킹크랩중에 제일 좋은거 요거는 어떻게 가나요 지금 키로에 9만원 9만5천원 키로에 5만5천원짜리하고 6만원짜리하고 9만원짜리 가격차이는 뭔가요 암놈하고 순놈 차이 납사는 그거는 좀 싼거고 킹크랩은 아 얘는 브라운 크랩이라는거에요 브라운 크랩 키로에 7만5천원 키로에 6만5천원 돌문어는 질긴거구요 피문어가 연하고 부드러워요 대게는 일반대게는 키로에 6만5천원 박달대게는 키로에 7만5천원 얘는 뭐에요 지금 찍으시는게 박달대게고 일반대게는 좀 작아요 사이즈가 아 그래 요거는 어떻게 7만5천원 예 7만5천원이고 아 요게 일반대게라는 얘기죠 사이즈가 좀 작죠 아 사이즈 가지고 저기 하는거에요 아 그거 좀 와 예 요거는 어떻게 간다고 있죠 6만5천원 홍개는 키로에 3만원짜리부터 키로에 4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음 그건 이제 사이즈 크기 차이예요 아 오케이 맛은 어때요 얘 홍게하고 얘 대게하고 참깨가 단맛은 좀 강해요 아 그 차이에 대게나 홍게나 단맛이 강한 개들인데 예 그림에서도 홍게가 떨어져서 수고하는 키로 2만원 2만5천원 음 그리고 대방어에요 대방어 분할로 파는거에요 분할로 응? 분할로 쪼개서 이렇게 판다고 아 안단네요 신고 안맞으시면은 뱃살로 해갖고 이렇게 적지를 중자 뱃살 이렇게 나오고 파는거에요 이건 80명 총 30,000원 엉망이라고 귀 flu 1,500원 40,000원 일본산 가리비 일본산 가리비 일본산 가리비 일본산가리비 일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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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기 1,000원, 12,000원에 들어오는 시세에 따라 막히고 나와요 도미는? 이건 수육장이에요 아, 이건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제주도 10개 이건 어떻게 해서 먹나요? 이건 매운 사거리에서 드셔도 되고 구워서도 드셔도 돼요 참벽물 아, 구선은 이게? 네, 중국거에요 이게 국산 얘는 국산참조기 차이가 뭐? 국산하고 중국거라는 차이죠 크기차이? 크기차이, 우리나라는 더 큰거 크로스대로 나가요 보통 큰거는 한 마리에 3만원, 3만5천원 산 양밀이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한자리에 6천원 국산가리비는? 네, 1만원이요 웅피 15,000원 이거는? 웅피 웅피라고 하나요? 납지는 중국산 2마리 15,000원 이것도 많이 올랐네 겨울에는 안잡고 도미는 어떻게 하나요? 35,000원이에요 필요해요 네 이건 광어가 엄청 크네 네 이런건 더 비싸죠 엄청 큰것들은 45,000원 까지 아, 그래 네 4킬로 넘어가는거는 45,000원 응응 35,000원 하나잡아도 35,000원 광어 이거는 좀 작은데 이거는 3만원짜리에요 3만원? 네 얘는 도미죠? 네 이건 어떻게 하나요? 3만원짜리에서 팔아요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얘 얼룩돌룩한건 뭐예요? 강당동 아, 이거 도미야? 아, 이건 강당동 어 어 어 비슷한가요? 가격은 12만원 어 어 이건 숭어 그쵸? 네, 참숭어 이건 어떻게 양식 참숭어 1,000원 응응 요즘에 광어가 비싸던데 다 비싸죠 밑강을 사고 네 어 이건 어떻게 2마리 많아 음 이게 레드킹크랩인가요? 네 어 엄청 큰데 이건 어 추후에 11만원 이게 예 네 얘는 어떻게 85,000원 응응 12,000원 응 음 이건 색깔이 좀 다른데 얘는 뭐예요? 색깔이 뭐예요? 과잎이요 국산인데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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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